올해 10월 기온이 역대 10월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.8% 높은 16.1도로 기상청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또 강수량은 115.8mm로 평년보다 52.8mm 더 많았고, 강수 일수도 평년보다 2배 가까이 긴 11위를 기록하며 역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